네 반갑습니다. 과거 형입니다. 우리 제자 체육관에 왔는데 스승이 날 때 저한테 카네이션을 선물 안 해줬어요. 봉투를 원했을 때는 카네이션을 주더니 제가 계속 봉투를 원하니까 카네이션도 안 갖고 왔어요. 그래서 제가 직접 체육관으로 이 아이 혼내주러 왔습니다. 그래서 지금 폭파링 한 번 해주고 애가 지금 얼굴에 멍이 많이 들었어요. 오늘은요. 이 아이 매운맛을 한 번 보여주려고요. 그래서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 파김치 아이가 울까 봐 걱정이에요. 이리 와봐. 응. 앉아 앉아 앉아. 격특이 헤비급 파이터 명협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자로 동료님 제자로 매운 거 잘 먹니? 매운 거 조금만. 제가 될게요. 조용히 임마! 봤지? 형이 이 정도야. 알겠지? 응. 형이랑 진짜 한 번 스파링 뛰어보니까 어때? 생각보다 잘하셔서 놀랬습니다. 형이 왜 연예인 싸움 1인 줄 알겠지? 제가 연예인 싸움 순위를 정했었거든요? 응. 알아봤어. 봤어. 보셨어요? 형님은 이제 순위에는 없었고 응. 누구누구야? 줄리엠강이 1위였어요. 엔강이? 강호동 씨가 2등이었나 그랬고 아 호동 선배? 김종국 씨가 한 4위 뭐 이렇게 해줬어요. 아 국위형? 형님이 하시면 저는 사실 순위에 아예 안 넣었었는데 그게 껀덕질도 없었거든요 사실은. 이걸 스승님하고 해보니까 응. 뭔지 좀 알겠지? 응. 누가 진짠지. 일단 이거 하나 먹어봐. 이게 대전 선화동 매운 시비 파김치인데 이거 짜장면에다 이렇게 딱 감아왔고 먹어봐. 네가 이걸 먹고 우는지 안 우는지 한번 보려고. 얼마나 강한 아인가 보려고. 맛있는데? 안 맵니? 아직까지 괜찮습니다. 괜찮아? 너 너무 강한 타이려고 그렇게 막 안 먹어도 된다? 맛있는데? 좀 많이 먹으면 매울 거다. 다 이겼어요. 대한민국을 떠나서 아시아에 지금 한마니랑 붙을 선수들이 없나? 제가 선수 생활을 한 20년 했는데 다 이겼어요 제가 형. 너 걔랑 한번 붙을래? 간우? 응. 응간우. 응. 근데 아직 멀리 있어서 그 선수는. 호랄이면 되지 형이. 제가 얼마 전에 그 응간우 선수랑 한번 하면 이길 수 있다고 해가지고 질타를 좀 하셨는데 누가 질타를 해? 독특히 팬분들이 네가 어떻게 이기냐. 장난 아니야 지금. 넌 내 자랑스러운 제자 아니냐. 어? 너 임마 꼬맹이 때 형이 웨이트 받아주면서 잘 운동 못하면 형이 빠따로가 얼마나 많이 뚜드겹했어. 응? 니 그 피지컬 형이 만들어 준 거잖아. 아 그쵸. 응? 나 그럼 미오치치랑 할래? 미오치치는 좀 짜치지? 미오치. 응. 여기 뭐한데 여기 어디야? 인천 연수구에 있는 명예망 몰티슘 체육관입니다. 저 여기서 이제 운동하고 제재 구성도 하고 깨끗하게 잘 해놨다. 안 맵니? 괜찮아? 아쉽네요. 너 눈빛이 너무 귀여워졌어. 그 사이 새끼야 이봐. 너 눈이 너무 사슴 같아. 너 형이 그래갖고 항상 이 뭔가 사람 볼 때니까 좀 주시하라 그랬잖아 지금. 간호 걔 봐라. 요번에 미오치치랑 싸울 때 그 눈빛 형이 교정시켜줬어. 냉장고에다가 형이 칠성사에다 병따기 있잖아? 그거 딱 붙여놓고 저것만 쳐다봐. 그래갖고 응간호가 걔 그 눈빛 나온 거야. 너 눈빛 너무 사슴 눈빛이야. 이렇게 부릅따봐. 이렇게 부릅따봐. 귀엽다. 아내가 너무 순수하다. 타격 만져줘야 돼. 자세 만져줘야 돼. 눈빛 만져줘야 돼. 냥끼 건드려줘야 돼. 아이고 자식아.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. 응. 너 안 1권 이기냐? 그래도 복싱을 좀 할 줄 아시는데 쌈뿐이잖아요 그래도. 누가 안 읽을 거야. 그러니까 자기들만 얘기를 하니까 지들끼리 얘기하고 지금 몇 점 몇 승 몇 패야? 한 70번 정도 한 거 같아요. 70번? MMA 몇 번 졌으니까 한 8번 되겠네요. 8번밖에 안 졌어? 아예 아시아에 지금 자기한테 도전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? 예 아쉽게도 없습니다 지금. 아 그래? 네 오늘 해보시니까 워낙 잘하셔서 짜장면이 안 넘어가. 벽에다가 주먹을 내다 꽂는 느낌이었어. 쓰러지지 않는 벽이었어 진짜. 너가 많이 늘었더라. 이제는 형이 너 만져줄 데가 하나도 없다. 일부러 살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도? 다 찌까봐야지. 전 이제 형님이 좀 살살 해주신 줄 알고 맞고 있는데 왜 이렇게 세게 안 하실까 하고 있었지. 에이씨 형은 인마 이거 있잖아 주먹. 주먹을 이렇게 꽉 찌는 거 있지? 이렇게 꽉 쥐어봐. 형은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이후로 이 주먹을 꽉 쥐어본 적이 없어. 형은 이렇게 찐다고 그냥 툭툭. 이런 느낌으로. 이거 쥐면 큰일 나니까. 뭔 느낌인지 알겠지? 너 왜 아까 실실 쪼개. 어? 내 스승님이 원래 그 킴보 슬라이스 아니야. 고 킴보 슬라이스. 아 그치. 니가 링 위에서 너가 있다면 사실 길거리에서는 나야. 길거리에서는 뭐. 버거 형님이. 길거리에서는 내가 1등이지. 나 그리고 솔직히 아까 너 쓰러트리려다가 내가 참은 게 뭐냐면 난 매거진이랑 파이트머니 안 주면 원래 상대를 안 쓰러트려. 형 어퍼컷 안 썼잖아. 제가 어퍼컷에 약해서. 한 번 먹어 빨리. 내가 형만이 참 좋아하는 게 무엇이든 물어보살인가? 악인들을 보면 가만히 있질 못한다. 그 모습이 꼭 나랑 닮았더라. 너 왜 이렇게 웃어. 나 악인들 별로 안 좋아해 진짜로. 아 그렇지. 세상에 나쁜 놈들이 너무 많아 솔직히. 다음번에도 한 번 너 스파링 한 번 뛰자. 길거리에서 한 번 하자. 해안가 앞에서. 형 흰색 반줄만 딱 입고. 나 원래 킴보 형한테 배웠던 그대로. 리얼로. 저도 안 봐줘. 안 봐줘. 안 봐줘. 딱 이런 스타일 되게 싫어해. 나중에 제대로 하겠습니다. 그런 게 어디 있어. 형 앞에서는 자존심 좀 죽여도 돼. 대한민국에서 이거 1등 아니야. 아 제가 그 쌈순이 다시 하겠습니다. 3위 누구야? 강호동 씨. 호동이 형. 호동이 형, 3위 형 인정하지. 그리고 2위가 줄리엥강 씨인데 줄리엥강 씨 같은 경우는 너무 피식풀이 좋아해요. 엥강이? 엥강이 좋지. 1위가 1위가 형님이십니다. 아 1위가 나야? 버거 형이야? 이거는 어떻게 제가 반복을 할 수가 없어요. 다시는. 이것도 욕먹는 거 아니야. 미안해. 아 예 알겠습니다. 이게 또 아시아에서 진짜 붙을 자가 없을 정도로 헤비급의 최강자인데 오늘 저랑 이렇게 재미있는 콘텐츠도 찍어주고 이렇게 재미있는 말씀 많이 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. 아유 멀리서 조금 감사해 주셨습니다. 먹방 제가 또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. 형님한테 또 나중에 기회되면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으면 좋았어요. 길거리에서 한번 보자. 한번 제대로 한 번. 아예 아무것도 CCTV 없는 데서 원투 딱 치고 그냥. 하나 둘 셋 할 때 주먹 딱 나가는 거 있잖아. 아 예 제대로. 형도 오늘 어깨 하나 다 이거 피할 수 있냐? 형 주먹 보였냐? 보였어 원투? 봤어 못 봤어? 봤어. 너 운동 열심히 해야 되겠다. 너 큰일 났다. 아무도 하신 거예요. 이거 본 사람은 국내에선 없다. 형 싫으니? 왜 이렇게 어색해. 아 예. 불편해? 나 같은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하니? 응? 응? 열심히 먹방도 하고 스파링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. 버거 형님이 또 여기까지 오셔서 스파링도 해주시고 또 맛있는 것도 사주셔서 나중에 제가 맛있는 거 한번 또 보답하러 가보겠습니다. 우리 선수님한테 실례가 안 되면 제 마무리를 응응? 이렇게 하고 끝내는데 혹시 괜찮나요? 아 예. 소리 내갖고요? 네. 한번 실례가 안 된다만. 하나 둘 셋. 응응? 응응? 한번 더 응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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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. 봐봐, 봐봐, 봐봐.